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 대한민국 아줌마 우리네 어머님의 삶은 어떨까? 두 아주머니의 삶을 밀착 취재해 보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? 촬영하러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잘생겼다 진짜로 어머님들은 왜 꼭 칭찬을 때리면서 하실까? 아줌마 하나가 늦는 것 같은데 전화를 빨리 해봐야지 어?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? 아줌 2의 등장이다 이 지금 종각이 여기 왔다 1시간 기다렸다 이거야 미안해 진짜로 내가 냄비에 불을 올려놓고 내가 불을 안 끄고 왔거든 참말로 그거 끄고 오느라고 아휴 괜찮습니다 오늘 우린의 어머님의 삶은 어떤지 부부대님 상으로 취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뭐? 뭘 생각하는 거야?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? 슬비오만 먼저 있네 아 나 어때 이래? 아 왜 이렇게 남사스러워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학년 3반 승양이 엄마 박인숙입니다잉 크흠흠흠 안녕하세요 5학년 6반 슬기 엄마 김명숙입니다잉 얘들아 엄마 TV 나왔다 아 TV 아니고 유튜브 유튜브? 유튜브가 나왔다 유튜브 유튜브 이따 그랬지? 어 그것 하고 무언가 회의를 하는 듯한 어머님들 뭐 사랑하시나봐요 우리가 오늘 김장하기로 해가지고 장 보러 가야 하거든요 얼른 갑시다 얼른 도와줄게 내 참말로 어떤 것을 먼저 써볼까요 아주머니 이거 배추 얼마에요? 이건 2차랑 너무 비싸다 진짜로 조금만 깎아줘요 알았어 1,500원 그러면 4개 줬어요 4개 네고왕 광희도 울고 갈 정도의 베테랑들이다 된다고 하라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많이 사이사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한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살인을 받은 거야 5천 원이 땅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삶의 시예다 이거 걸어 뭐 사는데 뭐? 뭐 하나만 주세요 뭐 제일 한 걸로 꼼꼼하게 장을 보는 썬캡 언정대 여기 배추 훨씬 싼데?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공부를 하고 여기서 그렇지 더 싼 집을 발견하고 화가 나신 어머니 내가 못 봤을몰라 또 가자 가자 이럴 때랑 진짜 속상하거든 이제 살 거 다 샀으니까 이제 얼른 가서 긴장하자고 그래가지고 할림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 아이고 아고싶어 불쌍 일 다 했네 다 했어 어깨가 너무 아주 피드미야 내 어깨 좀 두드려 봐 맨날 남자 앞에 힘이 세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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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시원하대 슬기야 한 번 봐봐 나도 한 번 봐봐 감사함이네 감사함이네 올라간 힘이 새끼네 그러니까 드디어 집에 도착한 썬캡 원정대 빅스부터 지치네 진쟁 시작해 볼까 시작을 해보자고 본격적으로 김장 준비를 하는 어머님들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육이오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런 게 잼잼이지 아휴 좋걸 안 사면 좋걸 여기 있어 여기 어딨어 소금을 쳐볼까 이런 거 눈앞에서 한 번 더 본 적 없죠 예예 엄마도 넣어주고 한 번씩 해야지 그럴 거라 맨날 이런 거라 찍고 다니지 말고 이런 게 이거 소금 절이는 거라고 하거든요 원래 소금을 잭다리 쳐라 했는데 우리 남편을 좀 짜게 먹거든 그래서 소금을 많이 쳐요 근데 남편 얼굴도 가끔 치고 싶어 저도 짜게 먹는데 피디님도 짜게 먹어요? 예예 그러면은 피디님 짠 놀이 하랴 으하하하하 너무 웃기다 소금이 없어 하하하하하 남편 얼굴은 못 쳐도 소금은 저야 아이고 우리 남편이 100조 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지금 세상에서 소유진이가 제일 부러워 역시 아줌마 둘 이상 모이면 남편 욕은 필수다 내가 무 가는 게 완전 메태랑이야 그 개콜에 박주리 형이 그 무 가는 것도 내가 가르쳤거든 진짜로 뭐라 안 부러워 아휴 뭔가 심심한데 임영웅이 노래 한 번 들어봐봐 임영웅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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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이 영웅이야 요즘 아줌마들의 히어로는 단연 임영웅이다 숨 내리는 차 자녀버 흡 흡 흡 흡 흡 안되겠다 임영웅 나왔어요 김장을 하나 갑자기 춤판이 벌어졌다 말이없던 소름 멀어 뭐야 아하 한창 신나던 중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 남편이 아휴 여보세요 내가 임영웅이 노래 들을때로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정말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다 한말로 끊어 진짜 내 남편이 이래서 미워 엄마 트로트 들었는데 건들지 말아요 이게 확실한 거야 이거는 멀어지지 마요 멀어지지 마 영웅아 호람설 아 아 아들 아들 받아야지 아들 받아야지 남편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어 아들 엄마 뭐해 엄마 지금 김장한다 김장 보여줄게 맛있겠지 엄마 안보여 큰 카메라로 봐가지고 뭐 후면? 후면? 후면 뭐야 뭐 젊은애들 아는건감네 뭐 맛있겠지 엄마가 내일모레 택배로 보내줄게 아아 보내시마 그냥 주시켜먹어 이 새끼가 맨날 인스턴트만 줘먹고 엄마 진짜 속삭해 뒤진다 어 우리 아들 잘생겼죠 호호호호 채원아 여기 인숙이 이모도 있다 인사하라 안녕하세요 우리 채원이 엄마들 전화도 다하고 효자래 효자 효자 아니야 근데 지금준도 잘생겨졌나 너는 오늘 장갑까지는 안했다 잠깐은 무슨 엄마 나 과제에 대해서 끊을게 엄마가 내일모레 택배 보낼게 우리 아들이 서울대 아아 근처 살거든 그래 까라 응 여기 맛있는거 많은데 아이 근데 나도 자식자랑 한번 해도 되나? 그래 함 해봐 우리 딸이 있는데 소개시켜줄까요? 응? 진짜 이쁘거든 응 나를 닮아가지고 아 그럼 괜찮은데 으어어 얜데 너무 이쁘지 진짜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이는 법 잠화다 누나 누나 안아빠 호호호호호 역시 수다는 수다대로 일은 일대로 뚝딱 해내시는 우리의 어머님들 이러면 남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욕 2차전이 시작됐다 결혼할 때는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지금 이거 봐라 이거 뭐가 많이 묻었다 아이고 거의 다 끝나간다 끝나가 진짜로 예 어머님 아 스냥이 아빠 보약질 먹고 있습니다 에이 일하느라 전원 안받는갑네 아침도 먹고 나갔죠 저도 요즘 좀 몸이 안좋아가지 참말로 그 시험에 진짜 너무한다 지 아들만입니다 그럴까놈 근데 이 새끼 뭐야 이거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신 듯한데 니 아들 여자친구 생겼는갑다 미친새끼 그려 아들의 커플프로필이었다 이거 뭐야 이거 눈꼬리를 뭐 관자놀이까지 그렸어 이녀는 아이고 나 죽겄네 진짜 못살겄다 내 앞에 데려오기만 해봐서 구박을 해서라도 우리 아들한테 떨어지게 해야지 그냥 어디 우리 아들한테 지금 이런얘지 묻었어 어릴때랑 그렇지 뭐 간을 제대로 안받네 야 한번 먹어봐봐 어 그래 간을 참 일찍도 보신다 어때 어때? 음 맛나자 맛있어 왜 비디님도 내가 어 그래 그래 큰걸로다 응 자 비디님 아 하세요 너무 큰데 그게 뭐 같고 이게 비디님 이거 못먹으면 우리 딸 소개 안해줄거야 못먹겠다고 말하고싶다 줄 때 먹어 어 옳지 옳지 그때요 맛있어요 끝이요 하나 더 줄다 하나 어?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올해 김장도 뭐 어떻게든 끝을 냈네 끝을 냈어 그니까 욕 봤다 드디어 어머니의 손맛으로 다져진 올겨울 김장김치가 완성되었다 이르시 이댁도 주고 밉지만 뭐 줘야지 뭐 어휴 이제 슬슬 정리를 시작해볼까요 그래 어머님들의 살림할 때의 체력은 존경스러울 정도다 인자 끝났다 끝났어 우리 저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귤이나 까먹잖아 응 아이고 어휴 아휴 허리가 너무 아프다 파스 하나 붙여줄게 응 붙여봐봐 어휴 고생했다 진짜 됐어 슬기만 붙여야지 여긴가 계속 아프네 이 음악을 고생한 거 알아야 돼요 이거 좀 다시 찍어봐요 알리는 소리 좀 내봐봐 갑자기 연출을 하시는 어머님들 뭐 부러지 같다 진짜 아이고 됐어요 음 너무 달다 비디님도 하나 먹어요 아 저 손이 없어서 아 손 엄청 많이 가네 자 아 그럼 비디님은 지금 누구랑 살아요 저 자취합니다 아이고 그럼 밥은 어떻게 먹고 저 시켜먹어요 아이고 옛날에는 그냥 밖에서 먹었어요 아이고 맨날 그렇게 시켜먹으면 건강해 어떻게 돼서 건강해 엄마들의 잔소리 멘트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이따가 그 김치 몇개 싸낼테니깐 집에 와서 꼭 밥 해먹어요 밥 시켜먹으면 우리 딸 소개 안 시켜줄거야 그래 집가서 바로 배민시켜야겠다 고생했네 아 저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뭐 또 챙겨오나 보다 이거 아이고 이거 갖고 와있어 아 너무 많은데 아 그것도 있네 잠깐 기다려요 아 아 이게 얼마 못 담았는데 배추 좀 나다 가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들고 가지 아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못 챙겨줬다 지금 이따가 그 주소 좀 보내줘요 내가 반찬 택배로 보내줄게 응 아뇨 아뇨 충분합니다 저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 응 솔기 엄마 왜 그래 말도 추척이지 우리 아들 서울에 보낼 때 생각나다 꼭 눈물이 다 나왔네 솔기 엄마 나까지 눈물 날라 그러잖아 왜 진짜 맛있어 왜 그러세요 음식 꼭 개먹어요 음식 켜먹지 말고 과자 필요하면 얘기해요 어유 가요 가니까 살펴 가이소 가이소 가이소요 멀리 안 나갈거야 나는 안 나가 멀리 안 나간다니까라고 저 진짜 가보겠습니다 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 어머니 용기내어 말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엄리 엄리 고맙게 엄리 고맙게 바라 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